ㅋㅋ 하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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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기자는 탈북으로 하루! 꼬리를 있잖아 성의 없이 흔드는 것 같아 진심이 안 느껴져 물이 없을걸? 물 없지? 물 먹을거야? 물 먹을거야? 물 먹을거야? 물 먹자 물 먹자 물만 부어 놓으면 언니가 그렇게 물을 먹어야 된다?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숙장 한 번 왔어요 철판 사이수 degree 적금 이따가 코스코 다녀올건데 필요한거 있으면 까먹을지 모르니까 남친 나가기전에 메모지에 적어도 좋아 알았지? 너무 비저분해 건방증이 너무 신해서 와 나도 가기 전에 전 애들도 필요하고 있으면 호야가 대표를 적어서 좀 이따 가기 전에 줘, 까먹지 말고 다 적었어? 다 적었어? 뭐가 필요할까 보자 호야 당근, 브로콜리, 파프리카, 연어 타로, 쇠비름, 마, 감초, 상왕버섯 이게 뭐야 도대체? 이거 약재에 쓰는 거, 이거 약재 아니야? 이게 왜 필요해? 아무튼,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? 얼른 갔다 올게 그 다음에 당근 사야 되고, 브로콜리 파프리카, 연어 나가서 사면 되고 후회코 다. 후회코 다. 후회코 다. fee